1. 2. 2. 2. 2. 3. 2. 3. 2. 2. 1. 형, 형. 우리가 이 도면에서 보면 지금 여기 스타트에 들어온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로 나가냐, 여기로 나가냐. 여기냐, 여기냐인데 잘못 선택하면 죽는 거예요. 저쪽에서 좀비 소리가 너무 많이 나. 아니 근데 좀비의 성향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안 부는지. 그걸 빨리 알아야겠네. 너 이거 피디 부는 거 그거처럼 뭐 없나 그런 거? 어느 날 갑자기. 아직은 정보가 없죠, 저희는. 그리고 막 이러자. 지금 너무 좁은 공간이고 뭐 잘못해서 좀비가 오잖아. 그럼 그 사람이 희생하고 변할 때까지 막아주자.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가 다 죽는 것보다는 막아주고 도망갈 때까지 해주자, 우리가. 오케이? 만약에. 야, 그리고 문 선택을 잘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여기 열면 그냥 몰려오는 거야. 지금 이쪽에 손들었는데 이쪽 괜찮을지 않을까? 네. 잠깐만, 잠깐만. 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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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그럼 이쪽이라는 거네? 모르겠어,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좀비야, 지금. 지도가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어.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이 표시가 어떤 퓨척성이 있을 거야, 아마. 왜냐하면 여기 공장 사람들도 이거에 대한 인식을 알아야죠. 안전한 데로 갈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 사람들이 알아볼 만한 표시가 여기 있을 것 같아. 아, 그러면. 병재야, 그런 거 아닐까? 가다 보면 우리가 좀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뭔가가 있을 수도 있어. 꼭 이것만으로 다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무조건 여기는 아니니까 한 문 정도는 열어봐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놓으면 한 병이 송대마를 총대를 매고 그냥 어떻게든 다섯 명을 보호하고 힘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잠그고. 아니, 잠그지 말고 우리는 다음 장소로 차려야 돼. 빨리 가야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 역할을, 이게 뭐지 역할이 있겠지. 형, 근데 이거. 어? 이걸 있으면 안 물리는 거 아니야? 이걸 있으면 안 물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내 말 그 말인 거야. 부적 같이. 안 되면 물을 수 있다니까. 맞네, 맞네. 그럼 이거 줘요, 이거 줘요. 미리 좀. 주라고? 죽어, 죽으라고. 아니, 그러니까 형이 막으실 거면. 근데 중요한 건 이 역할이 있을 거야, 이 역할. 그렇지, 형. 그럴 수도 있지. 형이 한 번 좀비가 됐었기 때문에 좀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서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은 공격을 안 하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상징하는 것도 막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형이 이걸 가지고 있는데도 좀비가 공격을 한다면 빨리 떼서 우리한테 줘야 돼. 알겠어. 완전히 알겠어. 일단 앞에 좀 보이면은 이걸 좀 이렇게 대봐요, 한 번. 이거 피야? 좀 떨어져봐. 혹시 모르는 거. 알겠어? 화이팅! 어이! 자 오늘도 형제의 이름으로 준비된다! 예! 준비된다! 예! 준비된다! 어! 어머 죄송해요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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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벗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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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 그거 없나봐요 형 아무 손가 없네 어 살 먹고 있어 지금 사람 먹고 있어 우와 손 놀라 그래 손 놀라 그래 우와 너무 좋아 다 간다 다는 길이 이거만 볼게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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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눈이 너무 무서워 같이 있으니까 일단 여기 내가 절대 끊고 못 나와 그렇게 끊지 마 침착해 침착해 괜찮아 형 괜찮아 침착해 절대 망이 있으니까 망을 뚫고는 못 나와 그런 룰이 있어 알겠지? 눈을 보지 마 눈을 보면 흘려 어우 아 멋있다 자 동아 네 이거 일단 연다 예 괜찮아요? 저 어디요? 형 벽이 있어요 벽이 있는 게 맞아요 기억자로 돼 있어요 어우 진짜 진짜 눈맛으로 바라보지 마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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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저기 야 눈을 깨우니까 아 여기네 아 재미없어 큰일 났어 아 아 야 저기 조금 이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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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열어도 되는 분이에요? 열면 바로 열쇠야 열면 열쇠 열어? 열죠 열죠 이거는 안 잠겨있는 거 보니까 열어도 돼요 매순간 매순간이 도박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문 하나 열 때마다 또 작전도 짰어야 됐고 문을 열고서 안도하자마자 또 다음 문을 또 열어야 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아 나 지금 다리 쉬이 풀려 하지마 하지마 나 다리 쉬이 풀려 이거 와 열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찾았어 찾았어 가다 여기까지 아 잠깐만 여기 여기가 출구 여기가 출구 여기가 출구 여기가 출구 나중에 이렇게 돌아서 오늘 여기가 출구네 여기가 출구야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우리 열쇠 다섯 개를 가지고 와야만 열리니까 잠깐만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열쇠 얻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기로 들어가면 아까 여기 철조망이 있었던 좀비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고 무지 왼쪽에 달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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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소리가 저 문은 아니야 열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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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려있어 깜짝이야 문 열려있어 문 열려있어 문 열려있어 문 열려있어 여긴 안전한 문 동희 형 열려있으면 불쾌한 거 아니에요? 저기 열쇠도 있어요 바닥에 이거는 안전한 문 바닥에 열쇠도 있어 열쇠 이제 바닥에 열쇠 가져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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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져 빨리 가져가져 빨리 가져가져 저기 진짜 걸렸어 끝났어 손이 안전한 철망이 젖어져 이야 오 못 모르고 달려갔다 죽을 뻔했어 그게 아니라 저 왼쪽에 또 철 ani 모바서 눈 열은 거 있어 야 왼쪽에 문 여는 거 있어 문이 아니고 철조 contam이야 그래서? 그래서 열고 되지 않을까 하는 하는 거지 Acho 모르겠는데 느낌이 다른데 그렇게 모험하기에는 이거 뒤에 뭐야, 이거 뒤에? 이거 아니야, 이거 열면 안 돼, 이거 열면 안 돼, 열면 안 돼 너무 무서워 우와, 너무 무서워 여기가 방금 우리가 우리가 살짝만 열어볼까? 살짝만? 위험할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있다니까 정신 차려야 돼 홀린 것 같아, 약간 홀렸어, 홀렸어 여기 좀비예요, 여기 무조건 좀비 그러면 여기는 확실히 열어도 되는 문이야 그렇지 여기문 여기문 선택장 2개밖에 없잖아 열 수 있어? 열수 있어? 여기 좀비가 제일 무섭다 저 방이 제일 무섭다 괜찮은 것 같아 가자,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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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알겠어 이방 좀비가 제일 무서워 야, 눈 보지네 진짜 됐어, 됐어 됐어, 됐어 가자, 가자 망해 있어 셀카 ardan 어우, 놀래라 sexually 어 놀리라! 어 놀리라! 너무 깜짝이야! 야... 거울이 있네? 아니 여기 비밀이 있어 여기! 잠깐만 잠깐만 형 지도 볼게요! 지도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어디야 지금 여기가? 여기야 여기! 이쪽 아니 일단 이쪽으로 나가야 돼 무조건! 아 저기 열쇠 있네! 잘 봐 야 잘 봐 잘 봐 형! 형 잘 봐요! 저 열쇠를 들면은 내가 볼 때 저 스트로폰 같은 데 있잖아요 저걸 뚫고 나올 거 같아 좀비가 느낌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한 명이 가서 저걸 죽고 도망 오는 거지 내가 왜 그러면 저 끝에서... 저거 종민이가 발견했으니까 그러면 종민이 아이디대로 종민이를 한번 영웅으로 만들자 자 그러면... Let's go! 김종범! 그릴듯 해! 그냥 빠른 사람이 해야지 안 해도 있어요? 아 안 해도 있네 맞아 우리가 위험해 동현이 형이 하면 너무 위험해! 날라버리니까 네가 아이디어를 냈잖아 호동이 형은 했고 나는 하기 싫고 형은 머릿속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이 그림이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인데 이 문이에요 이게 근데 열쇠가 여기 있고 이쪽에 문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저 벽 뒤로 뭐가 더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형 말대로 저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형 형 일단 일단 절로 가요 요거 형 일단 여기 장기구가 있네 이걸 잘 닫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고 됐다 됐다 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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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시작 세바시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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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쪽에 있으면 불편하겠다 저쪽으로 나와줘야겠다 이 뒤로 내가 이거 짚잖아? 하고 뚫고 나올 것 같아 이거 짚잖아? 뚫고 나올 것 같아 너 너 한 번씩 안고 가라 다 알아 한 번씩 안아줘라 잠바 잘 입을게요 일단 이게 진룡아 혹시 모르니까 정민이 한 번 안아줘라 정민이 파이팅 파이팅 할 수 있어 파이팅 할 수 있어 형 너 생일은 오늘부터야 오늘 네 생일이야 이제 너는 새로 태어나는 Your birthday bro 형은 이름을 남길 형 Happy birthday 우리 형은 이름을 남길 거예요 Happy birthday bro 형 근데 나 들어오지 않았는데 잡으면 안 돼요? 그런 짓은 안 해요 당연하죠 형 형 근데 대신 대신 만약에 형이 잡히면 열쇠는 던져줘요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영전히 떠서 원행서 안 돼요 안 돼요 뭐야 뭐야 내 동생을 보낸다는데 내 마음이 쓰읍 한 번씩 안고 가라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거든 오늘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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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안 좋아 멋있다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같이 잡히면 근데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힘으로 눌러버리면 다 뚫려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럼 제가 보고 형이 들어올 거고 못 들어올 거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아, 손 뚫고 제가 판단적으로, 제 판단적으로 이렇게 들을까요? 조절 안 해도 그냥 판단 잘해라! 그냥 그냥 판단 잘해라! 예를 들면 형이 저기서 벌써 잡혔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안 잡히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판단 잘못하면 종민이 형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너 판단해 진짜! 아, 오케이, 내가 이제 할게, 내가 내가 봐야 되니까 손 따라 야, 좀 비교해, 나를 나눌 수도 있어 호동이,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야, 이거 적응이 안 됐나, 적응이 안 됐나 준비되면 얘기해 주세요 우와, 미치겠다 형, 어떻게 하는 거야? 뛰어서 가줄 거야 아니면 천천히 가서 잡고 아니요, 아니요 갈 때 나올지도 모르고 갈 때 나올지도 모르고 갈아, 갈아! 가다 가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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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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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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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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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갔어 아 정민아 저거 다시 드릴거지 아 잠깐만 이거야? 이거야? 어? 너무 놀랐지 너무 놀랐지 야 병지야 그럼 이거는 이쪽에서 우리가 유인하고 있음 혼자 쏙 열어서 아아 그래 이쪽으로 유인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나가서 저거 다시 드는거지 닫는 거지. 닫는 거지. 일로 가봐요, 형. 가봐, 가봐. 갔다 와봐. 아니, 형 저리로 가봐. 그림만 봐봐, 그림만. 있어요, 있어요? 형. 거기서 유인해야 돼. 유인해야 돼. 거기서 유인하고 여기 가서 치고 와야 돼. 이쪽이, 이쪽이 보고 있어요? 병재야. 네가 간다, 점사 간다. 네, 빨리 간다. 네, 여기? 간다, 병재. 어이, 지금? 아니, 이 여자가 너무 무서운데? 자, 여기다, 여기다. 목걸이 소용이 없나 봐요. 반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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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일어나면 없게. 야, 일어날 거 같아. 일어날 거 같아. 일어날 거 같아. 일어날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가려고 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왜 괜찮았어, 열쇠? 지금 열쇠 세 개. 열쇠 세 개. 이제 문은 이 문밖에 없어요. 나갈 문은.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얘는 왜? 이게 아, 씨. 뭔데 이게? 이게 이제 뭐로 갔을 때는 되게 무서워. 형, 형. 형, 잠깐만 지도 한번 볼까요, 형? 여기 지도 있어요? 지금 제가 어디죠? 보면 우리가 여기로 들어와서 지금 여기 문 나가기 직전. 그럼 나가면 여기는 또 불안한 문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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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하네, 이게? 어, 담 너무 떴진다, 와.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얘네한테 그러면 열쇠가 있는 건데? 저거 오른쪽 끝에 열쇠 있어? 오른쪽 철조망 밖에 끝에. 오른쪽 끝에. 카페 열쇠 있니? 열쇠는 그거 챙겨야 되는데. 열쇠 어디 있어? 열쇠 어디 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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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나를 밀으면 어떡해. 형 나를 밀었어. 나를 밀었어. 나 진짜 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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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열쇠는 지금 철조망 밖에. 그러니까 좀비 쪽에 있어. 어, 뭐야 이거? 바닥에 안 보여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 야, 이거 어떻게 나가야 돼요? 밀어야 돼, 이거 밀어야 돼. 나와봐. 이거 밀어야 된다고? 아니, 아니. 미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미는 거 아니야, 형. 같이 밀어야 돼, 힘으로. 잠깐만. 야, 우리 좀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풀어오자, 여기서. 아, 내일 100% 못 사간다. 좀비를 우리가 안 물리게 밀어야 되지 않을까? 좀비가 물 수는 없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데. 근데 여기에 열쇠가 있단 말이지. 지금 여기가 다친 거죠. 근데 다시 이렇게 밀자고? 응. 힘 물어, 힘 물어. 우리가 밀어야 돼. 우리가 안 물리니까. 안 물리잖아. 이거 초점왕인데 어떻게 물어? 그치, 그치. 근데.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 형이랑 같이. 초점을 상위로 물면. 빨리 해라! 이 말이 안 된다고 하시네. 여기서 밀어서 이렇게 나가서 이 키를 받아야 된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키가 있는데도 아까 여기 좀비가 있는데. 여기 이제 유인해야지. 여기로 들어가서 유인해서 여기로 오면 여기로 빼가지고 해야지. 일하고 일찍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걸로 유인하는 거구나,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한번 가보죠, 일단. 일단 가보죠. 오, 무서워. 우리 오늘 다 살 수 있어. 우와. 오, 무서워. 맞는 것 같아요. 와, 내가 동해를 살렸어, 지금. 맞아. 동해를 살렸어. 힘으로,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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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떻게 밀어? 자, 잠깐만. 이빨이 없으니까 괜찮아. 밀어, 밀어. 잡아라, 잡아라. 하나. 손 조심해, 손. 하나, 둘, 셋. 밀어, 밀어. 밀어. 안 밀려, 안 밀려. 미어, 밀어. 배워, 밀어, 밀어. 밀려, 밀려. 아 fade. 이쪽, 위가. 이쪽, 위가. 이쪽, 위가. 이쪽, 위가. 이쪽, 위야, 그저. 이게 어느 쪽. 응. 아니, 아유 안 밀려, 안 밀려, 안 밀려, 안 밀려. 여기. lived, 몸으로 밀어볼게, 몸으로. 몸으로 밀어볼게, 몸으로. 깜짝깜짝, 느컬 vostro sağ.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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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쪽, outta, 좋아. 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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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형. 좀 만 더 좀 만 더. 좀 만 더. 좀 만 더.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아 자 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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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 자 다와. 하나 둘 셋 가. 가 가. 눈에 닿아! 안 돼! 닿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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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람! 문을 닫았어야지 뭐하는 거야? 괜찮아? 큰일만 했어! 와, 큰일만 했어! 그러니까 형 왜 거기 계속 있었어? 나한테 들어왔어야지, 빨리! 큰일만 했어! 문을 닫았어야 했는데 형이 들어와서 오, 그때 약간 닭살 확 돋았어 동현이 형이 멍하게 있다가 문이 들어오고 문 닫았을 때 야 이거 방금 잘못했으면 진짜 다 좀비되는 거였는데 이러고 좀비가 후 미르니까 문이 열리면 닫히는 걸 생각 못했어요 와 그때 또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